왜 그럴까요? 알고나 해야지. 무슨 스피치 학원 가거나 TV에 나와서 아나운서들이 하는 소리도 다 젓가락을 이렇게 물고 글 읽기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효과적일까? 그리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글을 읽으라고 하는 걸까요? 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왜 아나운서들이나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스피치 학원에서 왜 젓가락을 이렇게 물고 발음 연습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안면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혀? 이건 뭐죠? 혀를 뭐? 약간 뒤에 완벽한 문장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언어를 잘하는 데 있어서 제가 또 하나만 더 코칭을 하자면 하나를 말할 때도요. 완벽한 문장을 자꾸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혀 이렇게만 얘기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화면이 자꾸 멈추네요. 저도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문장,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것들이 다 뚜렷하게 파악이 되게끔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외국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좁은 공간에서 혀를 잘 놀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혀를 잘 놀리라고 이거 땡! 그래도 잘 하셨어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안면 근육을 기르기 위해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효과적일까? 정말 젓가락을 이렇게 물고 하는 게? 여러분 저 음성은 완전 전문가예요. 아나운서 이런 쪽보다 저희가 더 오래 공부를 했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죠. 호흡 같은 것도 말보다 더 차원이 높은 게 노래할 때 호흡이 더 차원이 높거든요. 저는 노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음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음성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음성만 공부하는 사람보다 호흡도 더 깊고 발성적인 부분도 지식이 더 깊을 수밖에 없어요. 발음의 정확도를 정확도를 위해서 입에 장애물을 물려서 이를 피해서 바르게 말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이 뜬금없이 한 말이 유행됨? 이거 무슨 뜻이에요? 제가 자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콜미 루크님 입을 찢어지게 해서 발성을 잘하기 위해서 입을 찢어지게 해서 발성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를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TV에서 되게 많이 봤어. 뭐만 하면은 TV에서 맨날 뭐를 자꾸 이렇게 물고 얘기를 하래. SPT 학원만 가도 막 젓가락 나눠주고 입에 보세요. 얘기하세요. 이건 많이 봤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 어디에 좋은지 어떻게 뭐가 이렇게 티가 나게 달라지는 건지 설명은 안 해주고 맨날 그냥 입에다 족쇄 물리듯이 입에다가 젓가락만 물리고 그쵸? 이게 효과가 있을까? 과연? 그리고 왜 이렇게 나무젓가락을 물고 얘기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추천 즐겨찾기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말 잘하는 방법 목소리를 좋게 하는 방법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일단은요 또 나왔어 볼펜을 물고 연습을 하면 혀에 힘을 기를 수 있어서 정확한 발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혀에 힘을 기를 수 있어서 정확한 발음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내 방에 배겠니?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쇼킹한 사실이죠? 혀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말할 때나 노래할 때나 노래할 때나 혀에 힘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혀뿌리가 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시 읽어볼게요. 젓가락을 입에 물면 입안이 내가 평상시 말할 때보다 넓어지고 젓가락 아래로 혀가 내려가기 때문에 혀뿌리가 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대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젓가락 관련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조금 파트를 나눠가지고 앞으로 틈틈히 해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혀에 힘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디에 힘을 줘야 되고 어디에 힘을 줘서는 안 되고 이게 딱딱 나눠져 있어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다음에 해드릴게요. 검색하셨나? 검색한 티가 나나요? 이 혓뿌리가 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무표정으로요. 일단 다 깔아. 눈부터 얼굴을 다 깔아요. 밑으로. 근육을 다 이렇게 쭉 떨어뜨려. 그러면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제 표정 보이십니까? 웃지도 말고 무표정, 무감정 이렇게 근육을 다 다운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성톤이 낮아지고요. 그리고 소리 성량도 줄어들고요. 소리의 울림도 사라지고요. 정말 그래요. 모든 얼굴에 그런 신경과 근육들, 그 느낌들을 다 이렇게 다운을 시켜서 무표정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 음성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음성을 사용할 때 정말 많은 근육과 함께 좋은 음성을 만들어내게 되어있거든요. 일단은 가장 젓가락을 왜 뭐냐. 가장 큰 포인트는요. 근육을 업 시키기 위해서에요. 안면 근육을 업 시키기 위해서. 재밌는 거는 사람이 기분이 업 되면 목소리 톤이 높아지죠. 자연스럽게. 기분이 다운되면 음성톤이 자연스럽게 다운이 돼요. 소리도 작아지고. 기분 좋으면 목소리도 막 커져.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잖아요. 물면은 여기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게 돼. 약간. 또 젓가락을 그냥 이렇게 물면 소용이 없고요. 안쪽으로 바짝 물어야 되는데 바짝 물면 완전 막 이렇게 되겠죠. 완전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가 평상시 내가 의식하지 않은 상태보다 사물을 이용을 했지만 사물을 이용함으로써 약간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약간 업되는 느낌. 그러면서 근육이 약간 업대요. 제가 얘기하고서 하는 건요. 약간 업된다는 거. 약간. 근데 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 느낌을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젓가락을 꼭 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바짝 물어도 어느 정도 이쪽 근육이 약간 올라가는 정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젓가락을 빼고 나면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젓가락을 빼고 또 말을 하면 근육이 또 떨어져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 이거 뭐예요? 효과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볼펜이나 젓가락 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굉장히 일차원적인 동물적인 방법이에요. 약간 전에 느낌을 아는 정도? 느낌을 아는 정도로는 제가 한번 저도 엔스엘렌 추천을. 독일어가 생각이 나네요. 추천을 해요. 그냥 느낌을 알라고 여기 근육이 올라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그 느낌을 알기 위해서 약간 일차원적인 방법으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하고 저도 그거를 한번은 해보라고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일차원적인 방법이라서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렇게 할 때는 감이 있지만 이거를 빼고 나서 다시 얘기할 때는 원상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스피치 학원에서 저는 효과받다는 사람들 정말 많이 못 봤어요. 스피치 학원에 비싼 돈을 주고 가도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는 이유가 일차원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무언가를 사용해서 근육을 약간 올리면 이제 안면 근육이 올라가면서 약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톤에서 약간의 밝은 톤이 나고요. 작은 성량에서 보다도 조금 큰 성량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금은 나온다는 거. 조금. 근데 포인트는 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이아 님이 다이아 씨가 제안하면 그러면 일차원적인 방법 아닌 또 더 높은 차원의 다른 방법은 뭔가요? 라고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듣고 있죠. 저는 절대 일차원적인 방법에서 그치는 강의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효과가 지속성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할 때 그런 식으로 일차원적인 방법에서 교육하지도 않고 거기서 끝나는 강의로 강의를 마치지도 않아요. 네. 생존 신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안면 근육을 지속성 있게 업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저는 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 여러분들 이거 젓가락을 흥미진진하다고 지금. 젓가락을 오래 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아파. 여기에 자극 주면 안 돼요. 턱에 막 이렇게 턱 입 벌릴 때마다 뚝뚝 소리 난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젓가락 물고 이런 거 자체도 턱에 좋은 게 아니에요. 아파요. 사람들이 이거 아프다고 호소해요. 호소해요. 이렇게 아픔을 호소하고요. 그리고 스피치 학원 같은 데서 모르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고 막 침 질질 흘리는 사람도 있고 민망하고 더러워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막 침 나오기도 하고 더러운 거 무는 거 자체가 좀 찝찝하죠. 나무젓가락 여러분 드러워요. 나무젓가락 거기에 독성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깨끗하게 나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독성이 되게 많아요. 싸구려 그런 나무젓가락이에요. 아무튼 이모저모 저는 그래서 그냥 한 번 그냥 맛보기로 잠깐 하는 거는 괜찮지 그거를 해가지고요. 10분을 시키고 30분을 시키고 그리고 한 달 내내 그걸 시키는 학원도 있답니다. 그런데서 수업을 하고 안 돼가지고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저는 전문 컨설팅을 했었죠. 저는 그룹으로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뭐 큰 자리가 좀 이렇게 강의도 했긴 했는데 저는 1대1 컨설팅을 더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막 스피치 학원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저는 수업료가 좀 비쌌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수업료가 비쌌어요. 비쌌는데 근데 효과적이니까 학원에서 3달치 4달치 돈 내고 5달치 내고 효과 없는 것보다 저한테 한 달 만에 수업받고 한 달 만에 효과를 얻고 두 달 만에 효과를 얻으면 그게 더 좋은 거죠. 효과를 보지 못하는 데다가 돈을 투자를 해서 몇 달 동안 헛고생하는 것보다 돈을 주고라도 임팩트 있게 인텐집하게 이렇게 딱 효과를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했기 때문에 금액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또 그쪽으로 계속 공부도 했었고 하니까 아무튼 간에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뭐야 하실 수 있지만 이것만큼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안면 근육을 어떻게 하면 도구 없이 올릴 수 있을까요? 젓가락이나 이런 도구 없이 어떻게 하면 안면 근육을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보톡스?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올라가나? 내가 이렇게 하면 올라가나? 어떻게 하면 안면 근육을 도구 없이 올릴 수 있을까? 보톡스도 도구예요. 어떻게 보면 도구라고 할 수 있고 손도 도구예요. 손 통해서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나? 이런 거 말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도 쓰면 안되잖아요. 평상시에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요. 어떠한 도구도 없이 자연스러운 아주 내추럴한 상황에서 상태에서 효과를 보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이거를 다른 걸로 좀 표현해봐요. 개구리 뒷다리랑 연관이 있어. 개구리 뒷다리 10초간 유지하는 연습 제가 지금 보세요. 개구리 뒷다리 이렇게 잘 웃고 입 크게 벌리고 입술 사방으로 돌리고 입술을 사방으로 어떻게 돌려 입술을 어떻게 사방으로 돌려요 입 크게 벌리고 이것도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거든요. 삐삐삐 땡땡땡 입을 크게 벌리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아나운서 학원이나 뭐 여러가지 스피치 학원이나 근데 입 크게 벌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입을 크게 벌립니까? 크게 벌리는 거 아닌데 지금 소리 크죠? 그리고 발음 정확하죠? 저 입 크게 안 벌리거든요. 노래도요. 못하는 사람이 입을 크게 많이 벌려요. 근데 고음은 예외에요. 고음은 무조건 입을 벌려야 돼. 고음은 입 안 벌리면 안 돼요. 근데 중저음에서는요. 저음 중음에서는 입을 크게 벌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중음에서도 입이 안 커. 근데 노래 못하는 사람들은 저음에서도 입이 커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 크게 벌리는 거 오히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입 안을 크게 사용을 하는 거지 입 모양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보기에도 안 좋아. 보기에도 안 좋아요. 일단 말하는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은 보기에 예뻐야 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모습이면 안 돼요.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상식을 벗어나서 사람들이 자꾸 교육을 하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무서운 교육의 결과예요. 지금 답이 얼추 나왔어요. 잘 웃고 이게 포인트예요. 항상 미소짓기 나왔죠 또. 웃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어이없는 답변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를 웃음이라는 이 포인트를요. 팔 거야. 웃으면서 얘기하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웃으면서 항상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웃음에 대해서 지금 파고파고 안녕하세요. 파고파고 팔 거예요. 나무 젓가락을 물어서 항상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나무 젓가락을 물어서 항상 근육을 올려서 얘기를 할 수 없어. 그리고 웃긴 건 뭐냐면요. 나무 젓가락을 물어도 이거 안면 근육이 제대로 그렇게 많이 업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약간 업될 뿐. 느낌만 잠깐 볼 뿐. 나무 젓가락을 뺐어. 자 보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제 방식, 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할 건데 근육을 업 시키면은 목소리가 자연스러운 자기에게 맞는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교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안면 근육이 올라가면요. 자기에게 가장 편안한 음성을 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면 근육을 사용을 해줘야 되고 안면 근육을 업 시켜줘야 되는데 다운시키면 음성의 성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어두운 칼라로 나와요. 어두운 칼라로 나오거든요. 근데 안면 근육을 업 시키면 자기에게 굉장히 이렇게 딱 맞는 그런 목소리의 칼라와 조금 자기가 평상시에 쓰는 그 목소리 톤보다 조금 더 이제 밝은 칼라로 또 조금 더 큰 성량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면 근육을 올려줘야 되는데 안면 근육을 올리기에 가장 좋은 게 웃음이에요.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겠죠. 생글생글 늘 웃으면서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인상을 찡그리면서 말하는 것보다는 웃으면서 기본적인 미소와 함께 얘기하는 게 언제나 효과적이에요. 그 내용이 되게 어둡거나 그리고 슬픈 내용이거나 이러면 당연히 표정을 조절해야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에서 발표하고 이렇게 할 때는 약간 진지하면서도 기본적인 미소가 메모하십시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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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메모하세요. 어느 정도로는 여러분들 진지함과 더불어서 기본적인 미소가 얼굴에 항상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그러면 웃으면 자연스럽게 얼굴 근육이 올라가면서 음성에 좋은 효과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웃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웃음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웃을 수 있죠. 태어나서 바로 웃을 수 있어요. 웃음은 뭐 배우는 게 아니야. 웃기면 그냥 웃는 거야. 그쵸?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스스로 웃을 수 있어. 웃을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웃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재밌는 거는 말할 때 웃는 거를 연결을 사람들이 못 시켜. 말할 때 웃으라고 하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되게 어색해요. 되게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을 해요. 웃으면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요.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힘들어해요. 어색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뭐 거울이나 이런 거를 앞에 두고 한번 자기 얼굴을 포니라도 자기 모습이 비치니까 포니라도 보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입만 웃어보세요. 입만 여러분 입만 웃어지죠? 입만 웃어지죠?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웃음의 포인트는 어디 있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웃음의 포인트는 입과 눈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웃음의 포인트는. 근데 눈은 웃지 마세요. 눈은 웃지 말고 입만 웃어보세요. 입만 웃어져. 썩소오라고 하죠. 썩소오라고. 티 나죠? 눈이 안 웃고 입은 웃어집니다. 웃긴 게 뭐냐면 웃음의 포인트는 눈과 입인데 눈을 제외하고요. 입만 웃으려면 입만 웃어져.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포인트인데 하나는 작동을 하는데 눈이 작동을 안 해. 이거는 웃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웃음의 포인트는 순서에 있어요. 어? 나 웃었는데 나 왜 웃었는데 왜 목소리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 그런 사람들은 입만 웃었기 때문이에요. 입은 혼자 웃어져. 자기 혼자 웃어져요. 근데 이 두 개가 포인트라고 했어요. 두 개가 작동을 해야지 그게 웃음이지 입만 웃으면 그거는 썩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아니 입만. 여러분 그거 나왔어. 나왔어.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눈만 웃으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눈 웃잖아요. 눈이 진짜 눈이 웃어보세요. 입이 따라 웃어. 입은요. 입이 먼저 웃어. 입이 먼저 웃어. 눈이 안 따라와요. 근데 눈을 먼저 웃으면 입이 따라 올라가. 눈만 웃으려니까 안 되죠. 안 돼. 안 돼. 근데 여러분 눈 웃잖아요. 입이 따라와. 완전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몰라. 사람들이 이거 진짜 몰라요. 노래할 때도 웃으면서 노래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노래를 가르치거든요. 노래할 때 자기에게 굉장히 딱 맞는 짜릿한 그런 자기에게 맞는 음성이 있어. 완전 신기하죠? 자기한테 딱 맞는 짜릿한 음성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 찾아요. 그러면서 자기 목소리 별로다. 노래할 때 자기 목소리 거지 같아. 난 노래 못한다. 내 목소리 왜 이따구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입만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입은 지 혼자 놀 수 있어. 자기 혼자. 근데 눈은요. 웃잖아요. 눈이 먼저 웃으면 입이 따라 웃어. 이거 말고. 이게 웃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고. 진짜 눈이 이렇게 웃잖아요. 입이 따라 웃어. 순서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데요. 무엇에든지 간에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순서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나무젓가락이 제가 왜 효과 없다고 했어요? 순간적인 여기 잠깐 약간의 느낌이라고 했죠. 보세요. 제가 입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를 건드리는 거야. 아나운서들이나 스피치 교육을 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가요. 여기를 자꾸 건드리는 거야. 여기 건드리면 여기서 죽는다니까요. 여기는 여길 뿐이야. 1차원적인 데를 건드리면 안 돼요. 먼저는 어디다? 눈이다. 여기가 해결되면 알아서 여기가 해결이 돼. 근데 여기서 맨날 막 해결을 보자. 여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나무젓가락을 물어서 근육을 올려야 된다. 그래야지 뭐 좋은 음성이 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효과를 못 보지. 눈이 웃으면 입이 알아서 따라서 웃는다니까요. 여기를 건드려서 교육을 해야 돼요. 여기를.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 비싼 강의인데. 아깝네 정말. 이거 진짜 돈 받고 하는 강의거든요. 개인 컨설팅은 기본 50분에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개인 컨설팅은 10만원에서 많이 받을 때는 20만원까지. 좀 이렇게 스파르타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거 여러분 진짜 50분에 10만원에서 20만원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웃는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나무젓가락도 물어서 안녕하세요. 뭐 나무젓가락도 막 물어서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쳐요. 효과 없어요. 그래서 먼저 눈이. 네 방송 계속하고 있습니다. 2주 됐죠 이제. 눈이 웃어야 돼요. 거울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웃고 있다고 착각해 자기가. 입만 웃고 있으면 웃고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눈이 웃어야지 진짜 웃는 거라고 했어요. 눈이 웃으면 입이 따라서 웃기 때문에 눈이 웃어야 돼. 눈이. 눈에 미소가 있어야 돼. 입에 미소가 있으면 안 되고 눈에 미소가 있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으면 입은 따라서 미소가 지어져. 눈이 웃으면서 입이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안면 근육 올라가고 그러면서 좋은 목소리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눈에 미소를 그윽하고 깊고 아주 품이 있는 그런 미소를 눈의 포인트로 갖다 줘야 됩니다. 눈이 진정성 있고 눈이 또렷하고 눈에 힘이 있어야지 다른데 힘줄 필요 없어요. 아까 뭐 또 뭐 혀에 힘줘야 된다 입술에 뭐 힘을 주고 여러분들 여기 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나무젓가락 이거는 저는 진짜 한 3분? 3분도 아니다. 뭐 1분에서 이 정도 딱 맛보기 하고 저는 이거 딱 때려치워버립니다. 지금 아무튼 음성이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좋게 날까에 대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 눈이 웃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서요 모든 게 좌지우지가 돼요. 정신 저 사람의 정신을 보고 싶으면 눈빛을 보라 눈동자를 보라 이런 말도 진짜 있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뽑아라라는 말이 있어요. 진짜로 눈에서 다 느껴져 표가 나. 음란하고 이렇게 야릿한 이런 느낌도 눈빛을 보면 표가 나요. 얼굴 전체에서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포인트가요 거의 90% 80%가 다 눈에 있어. 여러분 눈을 항상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안면 근육을 올리기 위해서 어디를 사용할 것인가 여기를 어떻게 올리지 소용없어요. 눈을 사용하면 알아서 광대가 올라가면서 안면 근육이 업되게 돼 있습니다. 1차원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안면 근육 이쪽 어떻게 올리지? 이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올리지? 하면서 근본 방향, 근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눈. 그래서 어느 정도 눈에 가벼운 미소를 띄우고 글이 읽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글이 읽을 때 간장공장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공장장은 이렇게 읽으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뭐 근육이 다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이게 근육을 계속 이렇게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올려지면서 올려지면서 이제 공명이라는 것도 좀 생기고 안정적인 음성톤이 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운동할 때는 똑같아요. 근육을 생성시켜줘야 돼. 생성시키고 그게 딱 자리를 잡게 해야 돼요. 여기도 근육이 생기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근육이 생기게 해서 그 방향으로 근육이 잘 붙어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운동도요. 제가 웨이트를 하거든요. 요즘 바빠서 한 달 정도 못 갔는데 아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너무 진짜 진심 아쉬워. 웨이트도요 여러분. 자기가 근육이 발달 안 된 부분을 사용하는 운동을 하잖아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조금 발달되어 있는 부분 근육이 이미 조금 발달이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운동기구를 하면요.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건 잘해. 웨이트할 때 이렇게 당기는 거 있죠. 이런 거 겁나 잘해. 팔 힘이 제가 좋아요. 팔 힘이 이렇게 되게 제가 실제로 보면 되게 더 많이 말랐는데 제가 근데 팔 힘이 엄청 좋아요. 팔 씨름도 웬만해선 다 이겨요. 유도하고 이런 애들도 제가 팔 씨름도 다 이기거든요. 저보다 20kg, 30kg 더 많이 나와도 팔 씨름도 남자들한테 웬만하면 이기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건 잘해. 이런 거랑 이렇게 당기는 건 잘하는데 제가 이쪽에 근육이 발달이 좀 안 돼가지고 이거를 잘 못해. 이거를. 이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cinq 안 된다고 자꾸 이거 근육을 발달을 안 시키면요 평생 못해 이렇게 당기는 것도 잘해 저는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당기는 거 다 잘해요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이쪽에 근육이 약한 거야 내가 이쪽에 체지방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처음에 10kg가 안 되는 거 10kg가 이런 거는 30kg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난 10kg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를 하지 않고 너무 아픈데 처음에 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포기 안 하고 이걸 계속 하니까 그냥 이제 10kg는 그냥 하고 진짜 그래요 다리도 마찬가지 다리 운동도 이렇게 모으는 게 있어 그리고 이렇게 벌리는 게 있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10kg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하다 보니까 지금 30kg도 해요 그런 것처럼 근육이요 계속 써야지 이제 생성이 되고 발달이 되면서 근육에 더 이렇게 힘이 생겨 그래서 얼굴도 자꾸 이렇게 무표정하고 축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만난 또 분 중에서 50대 그분은 50대 분이셨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그분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제가 뭐 요즘은 뭐 말할 상대도 없고 한 번 좀 안 좋은 일도 겪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도 겪고 그 이후로 제가 말을 말수가 참 많이 줄었습니다 말수가 참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서 말할 때 자신감도 없고 그러면서 제 목소리가 선생님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자꾸 안 좋은 일을 덮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이 없어 삶이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표정이 계속 무표정해져 그러면 근육이 자꾸 다운되면서 얼굴 근육이 다 다운이 돼 없어져요 근육이 여러분 많이 웃는 사람들이 목소리 크죠 진짜 그래요 지금 카톡이 너무 많이 오는데 자꾸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면 근육이 알아서 축 쳐져 그러면 근육이 자꾸 밑으로만 더 이렇게 다운이 되고 이렇게 발달 위쪽으로 발달을 안 하죠 못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성이 작아져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후로 제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선생님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한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거랑 연결되는 게 그러면서 노래도 못하게 됐대요 옛날에 노래 잘했대요 목소리도 어느 정도 쩌랑쩌랑하고 근데 말할 때 이제 목소리도 점점 이제 침침해지고 그러면서 노래는 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연결되어 있어 다 목소리 목소리로 말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이 목소리 가지고 또 노래하고 살아가죠 다 연결되어 있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안면 근육을 업 시켜서 자연스럽고 좋은 음성으로 자꾸 자꾸 변하고 싶다면 눈을 기본 이제 포인트 부분으로 딱 삼아서 눈이 미소를 머금고 얘기를 할 수 있게 왜냐면 입을 자꾸 미소를 머금게 해라 입을 웃어라 이렇게 하면 눈이 안 웃으면 이건 가짜예요 작동을 잘 안해 안해 눈이 포인트입니다 눈이 잘 듣고 있죠 그래서 눈을요 눈을 웃게 한 상태로 계속해서 글을 읽고 발표를 하고 이런 것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다르다니까요 눈이 웃으면서 말할 때 그 음성이랑 표정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말할 때 이런 음성이랑 차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안면 근육이 발달을 하도록 만들어서 심하게 미소를 짓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근육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받쳐져 있는 그 근육에 따라서 그냥 평상시에도 좋은 음성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근육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막 힘이 너무 많이 필요해 음! 막 이렇게 해야 돼 음! 막 이렇게 하면 운동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발달을 했어 근육이 그러면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운동을 할 수 있듯이 내가 계속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대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면 근육을 자꾸자꾸 발달시켜 나가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면 근육이 발달을 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전에 내가 막 웃으면서 말하려고 했던 것보다 덜 웃어도 좋은 음성이 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원리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에요 음성 교육은 저는 완전 과학적이죠 이런 거는 근육,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를 찾아야지 근본 원리를 나무젓가락 안타깝습니다 나무젓가락만 막 강조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분들을 보면 아쉽죠 안타깝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나 오 여러분도 아프리카가 나왔네요 제가 얘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고 어 여러분들 글을요 진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진짜 이렇게 그냥 다 다운 시켜가지고 하는 거랑 눈에 미소를 머금고 글을 읽는 거랑 차이가 커요 이거 되게 무서운 무서운 방법이에요 왜 무섭냐 무섭다는 거는 그만큼 효과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나무젓가락 뭐 한 달 내내 물고 있어봤자 턱만 상해요 턱만 제가 지금 글을 하나 찾아볼까 하는데요 예전에는 한국에 다 있어요 자료가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뭐 이거 다 있어 한국에 있을 때 다 그런 거를 했었어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뭐 빠르게 말하기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리드미컬하게 얘기하기 제스처 사용하기 이런 거 이런 것도 나중에 계속 틈틈이 제가 뭐 살 날이 많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계속 다루겠죠 핵심이에요 진짜 눈이 그만큼 중요해요 진짜 눈이 너무 중요해 눈에서 진짜 모든 것이 자지우지 돼요 오늘 틈틈이 제가 팁도 드렸습니다 입에 아 혀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아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을 할 때는 발음을 잘하고 싶을 때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된다고 생각만 했는데 아니구나 여러분 고음 노래할 때 고음 낼 때만요 입을 크게 벌리지 입 크게 벌리면 안 돼요 그니까 발음 훈련하면 다 뭐 도배되어 있어 젓가락을 사용한 발음 훈련 막 이런 게 도배되어 있어요 그니까 1차원적인 방법은 누구나 다 교육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조금 아쉬운 게 이런 것들 내가 교육하기 시작하면 나의 이제 나만의 노하우들이 공개가 되잖아 안녕하세요 나만의 교육 방법이 특헌데 나의 특허 교육이 이제 공개가 되니까 유튜브 통해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독일 좋아해요 힘들 땐 너무 힘들고 지금 제가 발음하는 거를 몇 개 지금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려고 배워서 남주자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가르치라고? 윤버튼이? 여러분들한테는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제가 교육하면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교육을 해서 사람들이 효과를 보고 저에게 너무 고맙다라고 이렇게 하면 난 그거에 너무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 저도 되게 만족감이 커요 네 저 나이 많아요 24살보다 나이 많구요 여러가지 제가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어가지고 여러가지 고민 상담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민 상담도 하세요 독일에 공부랑 일이랑 이렇게 하려고 왔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눈에다가 미소에 포인트를 주고 얘기하는 그 음성과 이렇게 다 다운시킨 상태에서 제가 지금 그냥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요 제가 이렇게 표정을 다운시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유럽 여행 되게 많이 했어요 저 여행 많이 했어요 아 재밌는 게 진짜 제가 막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아 내가 지금 너무 웃겨 이렇게 다 이렇게 다운을 시켜봐요 표정을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간장공장공장장은 간공장장이고 된장공장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진짜 목소리가 이렇게 돼요 이거를 내가 축 떨어뜨리고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바뀌어 그리고 소리가 거칠어지고 허스키가 나오고 제가 바로 이거요 고민 바로 볼게요 이거 하나만 할게요 눈에 미소 줍니다 미소 주고 읽는 소리 완전 달라요 해볼게요 간장공장공장장은 간공장장장이고 된장공장공장장은 장공장장이다 느낌 완전 달라 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포인트를 그렇게 주니까 알아서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음성톤이 몸에서 알아서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와요 아무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말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눈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나무젓가락 입에 물어봤자 입은 1차원에 불가하다 거기를 들고 파고파고 들어가면 핵심은 눈이다 눈에서 안면 근육을 자지우지하는 그 키가 달려있는 거지 입이 포인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뭐 물고 짜고 하는 그런 훈련을 반복해서 해봤자 도움되지 않는다 순간의 효과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를 했죠